오아시스에 오신것을 아니면은 오리사 자리아 가보실?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오리사 자리아 해보실? 나 뭐 잃어? 아 내가 자리아를 못하거든 겐파 아니면 님이 오리사 하실래요? 치타님이? 제가 자리아 해야지 메르시 나왔고 겐작? 겐작한? 투일? 제가 오리사함 겐파? 둠파? 그러면 이렇게 하죠 3딜 자리아 되긴 하거든요 둠필을 딜러로 봐야되요? 탱커로 봐야되요? 딜러로 봐야되요? 딜러에요 딜러 겸 탱커? 약간 딜탱 딜탱 느낌 아 모이라이도 뭐 딜러 힐러 섞어놓은것처럼 오리사 말고 호구해보실래요? 오케이 목초 1도 안되는 호구를 볼지 아 그럼 바꿉시다 소름? 정색 그 자체에 내일 몇시쯤 피방가면 방송에 맞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 내일 깡지 산책시켜야되요 3일을 못시켰답니다 원래 원챔이었습니다 갑시다 네 호구 너프 먹고나서 던졌어요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심한게 36%인가? 너프 먹었어 어 어우 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돼지 저 컷 우리 팔아 좀 뺄게요 컷 좀 먹어야 되니까 아 아 시메트라 너무 싫은데 시메가 있어 귀여운 깡지 우리 깡지 겁나 귀엽죠 어 어 이번판도 아까 걔네 아니야 지금 세번째 같은 애 아니에요? 아 산예들이예요 산예들이예요 유니큐 시메 포커싱 오 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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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우리 바디워드 픽 맞추니까 끝내주네 지금 한조 자리 잡고 있네요 오케이 한조야 한조 컷 2피 나왔어요 야 안 왔어 아우 어따 쏘냐 내리시 컷 내리시 컷 맨날 호그 자리아도 괜찮아 호그 궁 했다가 자리아 궁 잘 맞아가지고 좀 앞으로 와야겠다 역시 옆으로 올 줄 알았어 오우씨 아 처음이네 오케이 아예 낙살 뻔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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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여기 2층 2층 네크릇 잘랐네요 파라 나왔어요 와가테큐크라인 피해주고요 파라 떴어요 파르시에요 파르시 아 이거 나 부딪히 미치겠네 흥가리동기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정크래 컷 시메탈피 시메컷 나이스 아우씨 안걸릴 뻔했다 어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우리 회사 재밌는데 뭔가 모이라 재밌는데 아 나 요즘 모이라가 제일 재밌어 매일씨 안좋다 로자 로자 로드가 자리아 오케이 하주 오케오케 서기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없다 우리 콜레넬이 심심한가 봐 이모티콘을 보내 오케이 이거 미쳤는데 조합 아 나 아나 머리야 겐지 파라 로 그렇지 자리아 뭐야 다 조합이 너무 자리아한테 못방냈어 아 파르시지? 또 파르시에요? 뭐야 정면에 아무도 없네 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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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글린 메르시 뒤에 메르시 잡았어요 아우야 파라 아 파라 못풀겠어 너 죽었어요 파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겐지 밖에 없네 그나마 겐지를 잡아야 돼 파라 견지할거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메르시 딸피 진짜 딸피 심해 딸피 아니다 잘못봤다 그나마 견지 우리 구리형 또 욕하고 있죠 아 끄는게 아 끄는게 깬클의 딸피 파라 받을 수 있군 파라 받을 수 있군 파라 받을 수 있어 시미 컷 시미 컷 아니 못끌겠어 꼭끌기가 힘들어 정크래 컷 나이스 이거는 아프지 않아 하나 둘씩 오유라 컷 나이스 파라 파라 잘한다 아이씨 뭐야 얘네 아우 키 간다 키 간다 키 간다 제발 저거 키 간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얘는 좀 낙지 날면 쓸 만한데 너무 높게 날아 과학의 이름 아래에선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지 아 너무 아픈데? 다리 아픈 몇이에요? 다리 씩 근데 이거 죽으면 아 안돼 파라 진짜 미치겠다 짱냥 이거 갠지 말고 맥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맥솔 아무거나 맥크리 쏠도 아무거나 파라 맥크리 하나도 그렇네 파라 맥크리? 맥크리 잘하잖아요 아 이거 뭐야 저건 또 심했더라 보호막 있어요 불러서 쏴도 한방에 안 뒤집는데 보호막까지 깔아놨어 와씨 와 심했복 다 쩐다 진짜 예상도 못한 곳이야 옥시야 이거 나이스 개그자 힐 가요 오케이 이거는 하라부터 이 음악 봐야되거든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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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보네 심해 심해 여깄어요 아 먹붙죠 진짜 아 아 그냥 녹아버리는데 가자마자 궁트 끝내야 될 것 같아요 99% 끝 끝이네 좋네 파르시가 너무 개어버야 조합을 바꿉시다 이거 라자를 할게 아니에요 윈디를 해야돼 윈디 해서 디바로 파르시 견제하고 우리 파르시 가실분 파르시 파르시 베베님이랑 개굴냥 파르시 가고 제가 디바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힐러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스타형이 하단에서 지상에서 사람들 힐 좀 주세요 저 파르시면 할게요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콜 4 4 4 4 4 4 4 2 2층 어디 2층 어디 2층 어디 뭐가 부러지겠네 2층 어디 지훈자 날라가고 있어 저기 파르시 견제하러 갈게요 파르시 견제하러 갈게요 메르시 부터 잘라야 되거든요 메르시 견제하고 있어요 계속 멜시 죽여야돼 메르시 죽여야돼 나이스 아우 메르시 거의 다 딴건데 메르시 견 구리형 살아나요 나이스 이거 잘했다 나 워낙에 잘하죠 왜이래 나 어쩌다 한번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 나갔어 으흐 아퍼 원숭이 오세요 버텨 야 야 버텨 자꾸 미끄러지고 있어 올 수 있어요 여기로? 야 이거 우리 팬 왜 나이래 아 이거 망했었어요 망했었어야 돼 아 이거 안 맞네 이거 미스터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방병 뭔데 저 디바는 지금 자폭한다고 하니까 내가 피해줄 필요가 없고 아 이거 나 죽었어요 꿈 있어요 꿈 쏠져 가죠 꿈 쏠져 픽 맞추자니까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맞대요 어 이거 비워야 된다 야아 나이스 이렇게 가네 마지막으로 북 쏠려고 꿈 쏠져요 에잇 궁 쏠져 승리 승리 나이스 저함 맞추니까 재밌네 진짜 개그인님 가셨네 이제 콜라님이 들어오시면 되겠네 오오 잘했어 메르시 빨이죠 네